CJ E&M의 올해 좋아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그 작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AI 도입으로 인해서 작가랑 배우들이 파업을 했어요. 할리우드 그래서 전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. 올해 이제 정상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삼백억 정도 이익으로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작년 대비 플러스 천삼백. 천삼백억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CJ E&M 티빙의 최대 주주입니다. 티빙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게 또 절반으로 적자가 좀 줄 것 같아요.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자회사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한 450억 적자에서 올해 한 1800억까지 안 좋은 부분이 플러스 2000억이 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요새 또 중요한 거죠. PBR이 0.5배밖에 안 됩니다. 지금 주가만 7만 원 뭐 초중반 정도에서는 크게 좀 무리가 없.